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편의점 택배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양대산맥 CU와 GS25에 고객 택배를 배송해주는 CJ대한통운이 최근 이들 편의점과 택배 원가를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쇼핑몰 운영자와 같은 개인 고객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2에서 3kg 택배를 붙이면 4,000원 중반대의 돈을 내야 합니다. 편의점 CU에선 4,400원, GS25에선 4,500원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평균 300원 안팎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다음 달 택배 원가 자체가 평균 260원 수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CJ대한통운 측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 택배 단가를 현재보다 평균 260원, 내년 6월 1일부로는 추가로 140원 인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자체 물류망을 통한 배송과 특정 택배사의 대행을 맡긴 배송으로 구분되는데 택배사 배송이 훨씬 많습니다. GS25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택배 물량 가운데 CJ대한통운의 배송을 맡긴 택배 비중이 75에서 80%고 나머지가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반값 택배입니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인 절대다수가 택배비 인상에 영향해 있는 겁니다.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개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나 일반 개인 고객들을 중심으로 편의점 택배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측은 택배 소비자 가격을 원가가 올라가는 시점인 다음 달 1일부터 당장 올릴지, 그 이후에 올릴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